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보검 2장 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저와 함께 나누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온누리교회는 우리말 성경이라는 새로운 번역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그리스토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르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엠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순서가 많고 또 그러니까 그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결혼주례할 때 신랑 아버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서 결혼식이 아니라 식장에서 하던 날이었기 때문에 다음 예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 시간 안에 끝나니까 30분이 지나도록 신랑 아버지가 안 오니까 그 식장 도우미분들이 계속 저한테 와서 30분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만 물어봐도 된다 15분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 축도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짧다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저는 지난 3주간 요셉의 크리스마스,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은 목자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어떤 의미였을까 기쁘지도 않고 놀랍고 충격이고 배신과 아픔과 당혹과 당황 그 자체였죠 가장 믿었던 자매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아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배가 불러오니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대충격과 혼란이었지 않았을까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우리 시대와는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여인은 끌어내어 돌로 쳐죽여야 하는 게 그 사회를 지키는 질서였던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고민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해봤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과 손은 잡아봤지만 그 이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충격과 혼란은 아니었을까요? 어떤 장로님이 늦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게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졌는데 마리아의 임신은 정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실수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자기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는 이건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관문을 어떻게 뛰어넘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셨는지가 정말 궁금했는데 헤어지느라 그건 못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비슷한 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나는 그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믿지도 않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정말 못 믿겠던지 아니면 정말 믿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우린 너무 그냥 기쁘다 굳이 오셨네만 해 어떤 건 아니었을까요? 그걸 좀 돌아보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게 우리가 이렇게 율동하고 선물 나눠주고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즐겁게 그분을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정작 그날 그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주인공들의 충격과 수고를 한번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이번 12월 설교 기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박사들의 크리스마스 동방 박사들의 또 여러 사람들의 엘리자벳의 크리스마스 세례 요한의 크리스마스 헤로스의 크리스마스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한타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양재 서빙고 예배 담당을 할 때 성탄주일이 제일 바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칸타타를 하는 날이거든요 칸타타도 시간도 많이 들이지도 못해요 그 엄청난 성가대원들에게 고작 20분밖에 들이지 못하는데 그 20분을 1, 2, 3, 4부를 하시느라 이분들은 며칠 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기도 했어요 차라리 토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50분짜리를 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전날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 액기 쓰인 몇 곡만을 주일날 해도 좋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렇게 두 번은 못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되고 진이 빠지는 일이 크리스마스 칸타타였는데 그러다 보니 궁금해졌어요 칸타타 준비하면서 시험도 많이 들거든요 아이러니죠 가장 기쁜 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느라 총무님 시험 들고 파트장님들 시험 드시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 칸타타는 뭐였을까 첫 칸타타는 관객이 누구였을까 첫 칸타타에 노래를 불렀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 그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보금 2장에서 해결이 됐지 뭡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한 구절에서 엄청나게 많은 찬송가와 사실 그 시대에는 보금선가였겠죠 지금의 보금선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박수치면서 불렀던 노래 또 수많은 노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누가 불렀을까 13절에 보니까 천사와 하늘의 군대로 만들어진 거대한 합창단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랬겠죠 노래 부르는 천사들이 오늘 싱어처럼 있었겠고 그 뒤에 수많은 군사들이 백화이어로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가끔 보셨던 명화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무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구름 위를 가득 메운 더 이상 그릴 수 없어서 포기한 것 같은 엄청난 다양한 종류의 천군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태어난 날 첫 번째 칸타타를 허락하신 그 주인공들은 하늘 전체에 있던 천사와 그 군대들이 아니었을까요 우린 여기서 천사들이 군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군대 장관이 마이클 미카엘이시죠 소식을 전하는 분이 가브리엘 싸우시는 분이 미카엘 그렇다면 천사들은 누구와 싸울까 아마도 천사들 중에 더러워진 영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한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기 위해 보직이 변경된 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반역은 시작되었었고 그렇죠? 상세기에서 이미 거짓말이 인간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겨난 거대한 군대와도 같은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싸우기만 하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여러분 천사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알 수 없다 셀 수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반역한 더러운 천사들은 전체 천사의 수의 3분의 1쯤 될 것이다가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쏟아졌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들을 하셨죠 전체의 수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거대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유명한 합창단이 다 모여도 천사들의 수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누구에게 불러주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칸타타를 하기 위해 천군 천사가 방문하신 곳이 로마의 대성당이 아니라 명동성당도 아니고요 세종문화회관도 아니고요 카네기홀도 아니고요 어디였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그 지역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대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밤중 그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양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들판이라면서요? 들판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누구다를 일곱 번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7IM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목자다 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을 지키는 목자라고 했었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엄청 불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양을 본 적이 있어야죠 먹어본 적은 있지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장 가본 적이 있어야죠 제주도에 이시돌 목장을 가봐야 되나 대관령에 목장을 가봐야 되나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이 양을 양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입구에서 밤새 누워서 잡니다 목자가 그 양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모든 출입문에 가드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영국 근위병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그런데 이 지킨다는 말이 사실은 원어 자체가 종이 시중들 때 쓰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갈 때 문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내가 들어왔을 때 신발 벗게 해주고 문을 닫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영화에서는 엄청난 대부호의 집에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들이 하는 짓이었더라고요 그냥 신발 아무데나 벗어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종이 와서 문을 닫아주고 나갈 때 문을 열어주고 하는데 이게 10편 121편에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에 바로 그 시중들다가 지킨다였고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셨다고 할 때 문에서 그냥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사진 촬영용으로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 시중들듯이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오늘 그 지역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바로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면 잠을 못 잡니다 같이 잠을 못 이루죠 애가 신음을 하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그냥 밤을 새는 거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냥 끙끙끙끙 하면서 같이 밤을 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이죠 그게 목자였던 겁니다 천군천사는 누구에게 칸타타를 가장 최초로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밤을 새워가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수고하고 그 불편한 잠자리 그 불편한 자리 그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업무 그 자리 답답하고 창문이 없는 바로 그 사무실 하루 종일 연구실에 틀어박혀 연구 결과에 몰두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혹은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나는 그곳에서 기름과 함께 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누군가에게는 허락된 바로 그 자리 나는 오늘도 기쁘다 구주 오신 것은 맞지만 여기를 지켜야 하는 바로 그 자리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는 칸타타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은 할 수 없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 어린 기억에는 밤새도록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추억의 그날이죠 아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재밌어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 밤새워 수고하신 분들에게 그런 노래를 선사하며 다녔던 우리나라의 추억의 시간이었는데 너무나도 성경적인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이게 민원 때문에 지금은 못합니다 그만하라고 하죠 할로윈은 하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우리는 어제도 우리는 밤을 새진 않았지만 이유 없이 밤새고 술 마시고 아무하거나 잠자리에 들거나 하진 않았지만 우린 밤을 새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제 함께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시면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능력 있고 저 사람과 관계가 트면 모든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보다는 직원들에게 찾아가셨고 회장님보다는 부장님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당회장보다는 부목사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잠시 머물다 가시는 분들을 향해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손길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잃어버렸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받아 왕이 되는 이야기와도 너무나도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붓겠다고 기름을 준비해서 왔는데 그 집의 아들들은 다 목욕탕 갔다 오고 세단을 준비하고 수트를 맞춰 입고 향수 뿌리고 서 있었어요 사무엘은 보자마자 왕이다 장자 엘리압 쌈마 왕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개나냐 걔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어 걔가 안 보이는 데서 뭐 하는지 나는 다 안다 아니야 그랬습니다 다 결렬됐어요 사무엘이 이럴 수가 없는데 아버지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고 그제서야 이세가 사실은 막내가 어딨냐고 저기 들판에 여러분 막내 혼자 들판에 나가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집에 손님 오는데 어머니가 넌 좀 나가 있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날따라 안주는 천원 주면서 나가래요 자꾸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신방 오는데 너는 없는 게 낫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걔가 오기 전까지 네가 차린 음식에 내가 손도 안 대겠다 왔는데 성경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안 아름다워요 목욕하고 옷 맞춰 입은 형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양똥하고 있다가 왔거든요 양옴을 치우다가 왔는데 아름답다고요 말이 안 돼요 얼굴이 붉었대요 왜 붉었을까요 뛰어왔으니까 헐레벌떡 뛰어왔으니까 아버지가 부른다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아름답대요 그리고 형들이 다 양복 입고 쳐다보는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을 원하는 많은 분들의 질문과 행보를 봐왔어요 여기 가면 기름 부음이 있겠지 송기철 장로님 집회 가면 기름 부음이 있겠지 인터컵 집회 가면 기름 부음이 있겠지 그런데 성경은 정작 우리에게 네가 양똥 치우고 있을 때 나는 기름 붓겠다고 하시니 네가 실험실에서 양냄새에 취해 있을 때 내가 거기서 기름 붓겠다 네가 풀리지 않는 설계도를 가지고 끙끙대고 있을 때 나는 거기에서 너에게 기름 붓겠다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나 나 저쪽 교회 다닐 때는 이렇진 않았는데 목사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안내하고 있을 때 그런데 주버 접고 있을 때 네가 아름답구나 나는 거기에서 기름 붓겠다고 하셨어요 기름 부음에 대한 큰 오해가 다윗 때문에 풀렸는데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들판의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리고 아드님을 아예 목자라고 별명을 붙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가대는 아직 없지만 저는 어제 순서 순서가 다 칸타타 같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 간증 세례식 그리고 옛 꿈 꿈 땅 친구들의 노래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자막도 오늘 크리스마스 버전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칸타타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박싱하면서 이게 오늘 칸타타 같아요 혼자 너무 좋아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칸타타를 들려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주시기를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